여러분들은 지금 대륙남과 함께 전세계 실시간 여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해. 자, 이게 뭐냐? 이겁니다. 이게 궁연예인커예요. 궁원안과. 옛날에 말 그대로 여기가 안과병원이었대요. 아주 옛날에. 근데 지금은 이게 관광지로 돼서 안에 맛있는 것도 많이 팔고 이게 아주 아름다운 곳이 됐는데 여기가 필수 코스라 합니다. 왜 필수 코스인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알아보시죠. 아, 궁연예인. 오, 이거 뭐지? 우와. 잠깐만요. 우와, 이거 뭐지? 느낌 있네. 우와, 이거 역사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 타이중의 여행 필수 코스. 궁연예인커. 궁원안과. 아, 이건 먹거리입니다. 과저도 팔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어요? 아, 맛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모르겠는데. 어우, 야. 딸기 맛. 코코 맛. 아, 여기. 그러니까 이 과자들이, 와, 식량 과자들이 되게 많네. 이걸 파는 건가 봐. 이걸로 유명한 건가 봐. 진짜 과자 파는 데네. 근데 과자가 굉장히 고급지네요. 아, 디테일이 살아있네요. 과자가. 어? 와, 과자가 굉장히 디테일이 살아있네. 이건 뭐, 아까워서 먹기야 하겠어? 이건 차인가요? 차인데? 차도 파네? 여러분들. 근데 여기 이게 인테리어가. 와, 옛날에 책들 그대로 보존되어 있네. 와, 저거 곰팡이 장난 아닐 텐데. 선물 사는 곳이고, 여기를, 와, 위에까지 올라가면 뭐 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위에까지 올라가 보면. 층이 또 나눠져 있네요. 물론 여기도 돈을 벌여야 운영을 하니까. 뭔가를 팔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여기 외국 관광객분들이 많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끄러워하시네. 이건 뭔가요? 이거는 뭔가요? 쯔쯔쯔쯔쯔쯔쯔. 홍익수. 아. 펑리수를 이렇게 파네 펑리수래요 펑리수 라이브쇼 사람들이 그리 친절하지가 않네 사람들이 친절하지가 않아 펑리수는 파인애플로 만든 대만의 전통과자인데 그거는 진짜 먹어야 돼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먹어야 됩니다 과자를 과자를 이렇게 막 진짜 막 선물처럼 팔아 포장을 아주 여러분들 이 멘트가 웃겨 부관사이야 뭐 말이 필요하니 닥치고 호두과자 먹어 느낌 있다 음악도 좋네 여기 옛날 인테리어 그대로 있네 아 이거 일본 잔재 건물이니까 아주 오래된 건물이긴 확실해요 뭐 이런 거 그대로 일제시대 건물 일제시대 건물들이 많은 이유가 여러분들 대만은 옛날에 일본 식민지였어요 공원안과 1920년대 미야하라 다케쿠마 박사가 운영하던 안과를 일출이라는 회사가 디저트 전문점과 레스토랑으로 리노베이션한 곳 맞아 맞아 히멘님 역시 근데 진짜 오래됐네 1920년대 1920년대 안과가 따로 있었어요 이것도 신기하네 1920년대 안과가 따로 있었다는 것도 신기해 이거 봐봐 이거 디테일 봐봐 이거 진짜 와 근데 과자가 싸지가 않습니다 시식 뭐 타니 그리고 누가 봐도 느끼는 거지만 여기 현지인들은 여기 절대 올 것 같지 않다는 거 과자를 이렇게 담아서 가격이 굉장히 셉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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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우와 나도 집에 이런 공간 만들고 싶다 대박 다이중이 수제 과자의 도시라 야 어떻게 이거 과자를 한 번 맛 봐야 됩니까 아 그리고 이게 이게 여기 여기 사람들 밖에 줄 서 있는 거 보이죠 이거를 꼭 먹으래요 eram . 네 뭐해 방금 외 Tapi 방금 외 Wake 방금 외켄카 특별한 이름은? 우리의 비닐은 더 특별한 이름이 있는데 이 비닐은 어떤 이름은? 무슨 이름이 뭐죠? 네, 공연연거의 비닐은? 공연연거의 비닐은? 네. 뭐 있는지? 이 공연연거의 비닐은? 네. 그리고 태양병은 태양병이. 태양병이? 네. 네. 풍리수와 태양병이 제일 유명해요. 네. 공연연거의 비닐은? 풍리수와 태양과자 이 두 개가 제일 유명하다네. 네. 감사합니다. 시식 안 해줘? 맛을 좀 보고 싶은데. 어머님이요? 어머님 과자 별로 안좋아하십니다. 어머님 과자 안좋아하세요. 어머님도 킹크랩 좋아합니다. 어머님 단거, 과자 이런거 절대 안 먹습니다. 단거, 짠거, 매운거, 불량식품, 인공식품 안 드십니다. 저희 어머님은 무조건 웰빙이세요. 네. 이런거, 이런거 우리 엄마 안좋아할걸. 그냥 초콜릿으로 떡칠이 되어있는데. 저도 안먹어요 이거. 근데 시식이 안돼요? 나는 좀, 맛은 좀 보고 싶은데. 근데 이거 사기에는 너무 비싼거 같고. 이게 종류별로 다 들어있는거 같긴 한데. 이게 한개가 1680원이야. 그 말은 저. 7만원이라는 돈인데. 종류별로 다 들어있는거 이런거. 1850원. 공무원 초콜릿. 날개로 파는거 없냐구요? 뭐 좀. 그는 오후입니다. 이 뭐지? 그리고 물이 있는 것 같은데. 물이는araus은 제거입니다. 자, 이게 물이 되는것 같은 느낌? 저것도. 알싸. 물이 있어. 이제 물이 있어. 진짜요. 이렇게? 네. 더야. 이것은 천層의 빙간, 태양병은 이런 것 같아요. 아, 이런 것 같아요? 네, 8片, 이것은 12片의 빙간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것은 태양병이에요? 이것은, 이것은 화빈, 이것은 도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태양과자네요. 이것은 태양과자. 12개, 8개. 어, 이것은 3개 담아있는 것. 야, 그런데 태양과자 3개 담고 300원이야. 한 개 100원이야. 과자 한 덩어리당 3천, 아니, 한 덩어리당 4천원. 과자 한 덩어리당 4천원이라는 거야, 지금. 이거 3개 넣고 지금 12,000원 받아. 미친 거 아니야? 완전 그냥 선물 사는 곳이야, 선물. 선물. 선물을 사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믹스 해가지고, 여기 또 포장을 이렇게 해준다네. 아, 여기는. 대륙에서 월병. 아, 그래요? 아, 월병이 태양병이야. 월병은 잘 알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여러분은 거울 속 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남자다운 모습이죠. 네. 네. 우리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계단도 굉장히 느낌이 있는 곳인데. 네. 레스토랑. 산지. 아, 저기 산지. 아, 저기 산지. 여기 위에는 레스토랑이에요. 네. 여기 위에는 레스토랑이라고. 이런 요리들을 파네요. 대만의 옛날에 먹던 음식들을 이렇게 파는 것 같은데. 요리 먹는 곳이 아니야. 찻집이야, 찻집. 찻집이야. 올라가면 두 당 최소 380원은 쓰고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15,000원 정도 쓰고 내려오라 이거지. 찻집이야. 지금이 무슨 시간냐면 오후 차 마시는 시간이야. 오후 차. 오후 차 마시는 시간이야.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는 여기가 사진 찍기 되게 좋다 그랬어요. 아이스크림 한번 먹어볼게요. 공원 아이스크림 그거는 진짜 유명하대. 지금 밖에 줄 서 있더라고. 근데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자, 여러분들. 천장은 또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는 레스토랑이고. 그 다음에 옛날에 그런. 1920년대. 일본이 만든 안과병원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네요. 야. 그때 만든 거 치고 너무 잘 만들었는데. 어. 물론 뭐 현대 기술로 살짝 리모델링을 했겠죠. 여기에서 유명한 우리 공원 아이스크림을 먹어봤죠. 잠깐만 여기 이게 끝인가. 네. 물어봅一下. 이建筑은 공원 엔科입니다. 네. 이 1층을 구입하고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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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있습니다. 아 느낌있네요. 차값 아 근데 여기 느낌 너무 좋다. 아 느낌 너무 좋네. 여기 문이 또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딱 나오면 여기가 그 유명한 공원 아이스크림. 공원 아이스크림 우리 한번 먹어볼까요? 와 다들 지금 먹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다들 길가에서 이렇게 서서 먹고 있죠? 우리도 이런 건 한 개 먹어줘야지. 나도 당 보충 좀 하고. 공원 아이스크림 한 개 때립시다. 키맨님이 처음으로 여행 방송 갔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1월담도 여행 방송이었어요. 1월담도 여행 방송이었어요. 근데 키맨님도 보시다시피 여행 방송 780명 여자 잡고 술 먹으면 4600명 앞이가 현실 내 혼자 여행하면 풍 졸라게 안 터져요. 어제 여자 잡고 술 먹으니까 풍 많이 터지더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행 방송도 간판 내릴까봐요. 뭔 여행 방송이야.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현실이 참 열받습니다. 나는 솔직히 내 혼자 여행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낯선 사람한테 말 거는 거 난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여행하고 진심이야.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이 방송을 유지만 할 수 있다면 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진짜로. 5천만 볼트 님이 인정계 한우가 34두산을 감사합니다. 굳이 불가? 그래서 밤에 좆 빠지게 말 걸고 막 술 먹고 하잖아. 2주 동안 하루를 안 쉬고 술을 먹어. 술 먹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 나. 아 갑자기 울컥하네. 죄송합니다. 한우가 또 35두산을 한우가 또 좋았어.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했네요. 자 우리 아이스크림 한번 볼까요? 이거 뭘 먹어야 되지? 아이스크림 종류가 너무 많은데? 대만 과일 아이스크림인데 이거. 저거는 초콜릿. 근데 초콜릿 종류가 너무 많은데? 공 세 개 들어간 게 225원. 자. 자. 잠깐만 이거. 뭐 뭐 좀 추천 안 해주나? 제일 인기입니다. 그러니까. 아.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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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잘하면. 어. 이거. 아. 제일 잘 팔리는 걸로. 아그래서. 아. 진지에. 아. 아. 네, 그리고 샌쩨장, 그 차오면 네 알았어, 딱 골라주네 네, 그냥 제작한 느낌 딱 이렇게 골라주네요 희이맨님이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으라면서 100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야? 희이맨님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뭐지? 쥐풍 푸도 포도 아이스크림 한개 넣어놨고 푸차 장미 박하 아이스크림? 맹고 아이스크림? 아 뭐지? 모르겠다 아, 여기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땡큐, 플리즈 305원 305, 아, 부용 야, 아이스크림이 305원? 이게 좀 센 거 아니니? 아이스크림 12,000원인데? 어, 이... 요구 부파해 아이스크림 12,000원이라고? 야, 야시장 가면 음식을 졸라 많이 먹을 수 있는 가격인데? 어... 세짜리떡만 번호표를 이렇게 주고 기다리면 됩니다 여기서 받아가지고 먹으면 돼요 먹고 빈 그릇은 여기다가 자리값이라고요? 자리 없어요 여기 앉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냥 서서 먹어야 돼요 아, 이 자리값 아, 여기 그렇죠 여기 땅값 비싸죠 이 건물 유지비용 인정 인정합니다 아, 아이스크림 향기 너무 좋다 아, 스멜 굿 잠깐만 내 번호표 310번 지금 309번 만들고 있는데 나 310번이야 이거 아이스크림 한개 먹으면 배부르겠는데? 오늘은 이게 밥이다 5천만 볼트님 21개 감사합니다 21개 고마워요 어서와요 어서와요 고맙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35주상까지 왔습니다 우와 3개 과자 과자도 3개 고를 수 있다는데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오 치즈 케이크랑 그 다음에 풍리수랑 야, 저거 진짜 배부르겠다 저거 아 배부를 수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이거 배부를 것 같은데 이거 양이 세 어? 요거는 공쿠키 와 아 와 와 와 와 와 야 이거 먹을 데가 없는데 여자들 이거 완전 환장하겠네 이거 사진 한개 찍겠습니다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봐봐요 사진 한개 찍겠습니다 아 이건 무조건 사진 당연히 사진 찍어야 돼 야 이건 무조건 오케이 이거 먹을 손이 없는데 야 이거 어디서 먹어야 되지? 먹을 데가 없는데 앉을 데가 전혀 없어 야 이거 좀 아이스크림 팔면 좀 앉아가지고 아이스크림도 먹으라 해야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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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바닥 오케이 여기 자리가 있네요 다 여기 와서 먹는구나 공원에 자리가 있네 공원에 아이고 녹는다 녹는다 빨리 먹어야 되는데 녹아 야 여기 약간 청계천 느낌인데 아이고 흐른다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차 아이스크림 맛있고요 망고가 녹아내리고 있는데 와 망고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인공적인 그런 당도가 별로 없어 야 이거 맛있어요 맛은 있네 나 이런 거 진짜 좋아해 나 혼자 돌아다니면서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경치 구경하고 그냥 혼자서 사진 찍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 나 진짜 낯선 사람한테 말 거는 거 안 좋아해요 진짜 저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저 중학교 때까지 반에 여자친구들이 있잖아요 나 여자한테 말 걸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중학교 때까지 저 진짜 낯가림 심하고 근데 진짜 성격을 강제적으로 바꾼 거예요 진짜 이거 뭐야 이거 이거 포도 아이스크림 와 졸라 맛이다 이거 포도 아이스크림 이거 대박이다 이거네 포도 아이스크림 포도 아이스크림 이거 처음 먹어보는 맛이